완성도를 높였다. 그거는 상당히 적을 정도의 수준이 되지 않았을까요? 어머나. 카리스마 있다고 해야 되나요? 딱 나를 물어 제끼는 느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나한테 걸리기만 해봐. 아주 넌 딱 걸려. 본격 뚝집게 차 매칭 시승기. 시승할 끼야. 안녕하세요. 수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석입니다. 오늘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이분은 이미 뚝집게 차 매칭을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일단은 사연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받고 싶으신 거구나.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EV6 구매를 고민하고 있는 30대 남자 구독자입니다. 사실 시승할 끼야 두 MC분께 차를 추천받아야 마땅하지만 저를 잘 아는 주변 지인들이 이미 EV6를 강추했어요. 그러면 그냥 우리가 찍은 EV6 시승할 기야를 보시면 될 텐데 저도 그럴 줄 알고 패스하려고 했는데요. 딘이 얘기가 좀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서울과 전남, 광주로 오가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주말에만 만나다 보니 한 달에 한두 분은 캠핑이든 여행을 다니려고 합니다. 디자인도 제 마음에 들고 그래서 이미 마음은 기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왜 사연을 보내냐고요?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여전히 인기 있을 요소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어 사연을 보냅니다. 그럼 두 분의 꼼꼼한 시승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상품성 개선 모델에 대해서 관심 있으시구나. EV6가 완성도를 높였다. 그거는 상당히 무서울 정도의 수준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나 게다가 주말 부부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장거리 주행에도 정말 특별한 장점이 있어야 될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EV6가 보여줄 수 있는 이번에 늘어났다고 하는 항속거리 이런 부분들이 또 장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확 업그레이드된 EV6 저희가 오늘 시승할 차는 더 뉴 EV6 GT라인입니다. 와 제가 티저를 보고 너무 기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EV6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나는 EV6다. 이 랭귀지는 그대로 지키고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 디테일을 보면 강렬한 헤드라이트가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트라고 하는 요즘 기아의 디자인 DNA 그거를 어떻게 EV6에 곡선하고 어울리게 녹여놓을까 그걸 고민을 한 흔적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램프 끝에가 날카롭게 빠진 것도 빠진 거지만 약간 갈고리 형식으로 딱 잡아주는 게 있어서 카르침가 있다고 해야 되나요? 딱 나를 이렇게 몰아 제끼는 느낌 너무 멋있는 거 같아요. GT라인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릴 자리에 수평에도 라이트가 들어오는 거예요. 다이나믹 웰컴 라이트라고 해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쫙 켜져 들어오면서 짜잔 하고 여러분을 웰컴하는 그런 느낌이 또 되게 역동적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제가 딱 눈에 띄는 게 휠이 너무 예뻐요. EV9이 출시된 이후로 휠의 디자인 랭기지가 있어요. 사각 패턴이에요. 이번에 EV6에도 특히 20인치 휠들에는 적용이 많이 돼요. 게다가 우리 지금 시승차인 EV6 GT라인은 GT라인 전용 휠이 적용이 되거든요. 어머나 후면도 좀 살펴볼까 봐요. EV6 디자인에서 가장 독특하고 강렬한 이미지를 남기는 게 뒷모습이잖아요. 너무 예뻐. 리어 컴비네이션 램프라든지 디펜더 모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살렸어요. 그러면서도 범퍼하고 범퍼 아래쪽이 완전히 다 새롭게 디자인됐고요. 특히 뒤에서 봤을 때 이제 브레이크 등이 수평으로 쭉 들어오게 하는 거가 고객들의 요청을 받아서 이쪽에다가 같이 심어 넣었습니다. 내부 인테리어도 뭔가 바뀐 듯 안 바뀐 듯한 느낌이 있어요. EV6인데 뭔가 다른 EV6 같잖아. 일단 스티어링 휠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전에는 이렇게 가운데가 넓떡한 그런 스타일이었다면 이 차는 GT라인이기 때문에 3스포크 스티어링 휠으로 바뀌었는데 일반 모델도 2스포크지만 디자인 언어는 비슷한 스포티한 디자인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이 파노라미 커브드 디스플레이 속에 들어가는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었고 모서리가 약간 부드러운 듯 각진 느낌으로 있었어요. 그리고 좀 더 얄쌍해진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이번에 기아가 신경 많이 섰구나 싶은 게 정답! 블랙 하이글로시! 가 빠졌다는 거가 이번에 키포인트야. 아주 가느다란 선을 집어넣은 헤어라인 가공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선이 막 들어가면 그게 무광처럼 보이게 돼요. 손자국이 안 나게 하면서도 디자인이 밋밋하지는 않아. 여기 조수석에 앉아 있다 보니까 굉장히 뭔가 매트하고 깔끔한 느낌이 나서 GT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 크래쉬패드의 지오닉 3D 패턴 속의 패턴이 겹쳐져 있어요. 게다가 옆에 보면 GT 라인 로고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역동적인 그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게다가 이제 그 앰비언트 라이트, 실내 무드등도 훨씬 더 다양하게 바뀌었고요. EV6 원래도 정숙성에 대해서는 정말 최고라고 당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정숙하고 안락해진 것 같아요. 전기차기 때문에 조그만 소음이나 조그만 진동에도 민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EV6 타시는 분들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러셨던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이걸 잡기 위해서 하이드로 부시라는 게 들어가요. 서스펜션하고 차체 사이에 고무로 되어 있는 부싱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고무로만 하게 되면 진동을 차단하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오일이 들어가요. 오일이 들어가니까 그 고무부싱 자체가 마치 쇼크옵서버 같은 역할을 해요. 어? 조금만 더 완벽한 거를 또 다 수긍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다 만들려고 애쓰셨다는 게 느껴지는 거야. 우와.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스티어링일이. 전에는 이제 스티어링일을 잡고 있냐 안 잡고 있냐를 운전대를 사람이 이렇게 힘을 주잖아요. 그거를 하냐 안 하냐는 토크를 가지고 감지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이렇게 딱 잡고 있는 손을 감지해요. 직접 그리고 또 차로 유지 보조 시스템. 아 네네. 우리가 차선 유지 보조를 할 때 전에 같은 경우에는 차로를 벗어난다. 그럼 나는 토크를 얼마를 줘서 돌려야지. 그냥 그 핸들을 뚝뚝 얼마나 세게 돌리는 지만 감지를 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젠 그게 아니라 진짜로 차선에서 몇 도 어긋나고 있네. 그래서 각도를 이제는 이 차가 직접 제어를 해요. 그래서 훨씬 차선을 유지하는 거가 전해보다 훨씬 더 강력해지고 섬세해져요.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시내 있잖아요. 시내에서는 제일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필요로 하는 게 주차 보조. 근데 이번엔 더 발전해가지고 일렬 주차, 직각 주차뿐만 아니라 사선 주차도 해줘요. 정말 많은 부분들이 업그레이드 있네요. 그리고 저 약간 이 센터미럼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EV6가 보면 조금 스포티한 차체 모양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후방 시야가 조금 답답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비 올 때 그럴 때 이렇게 딱 하면은 이야아아아아아 아무 상관없이 볼 수 있게 되죠. 막 천 후에 특히 밤에 이럴 때 참 좋아요. 이번에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완전히 새 거로 바뀌었잖아요. 여기에 전기차 특별 UI가 조금 더 추가된 부분들이 있어요. 잠깐만 전기차 특별 UI요? 내가 가지고 있는 배터리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EV모드 있잖아요. 이거 딱 들어가서 보면은 이렇게 일모교연하게. 배터리 상태 몇 퍼센트인지. 가까운 충전소. 마지막 충전 며칠 전에 했는지. 그리고 전력을 어떤 장치가 지금 많이 쓰고 있는지. 우와 진짜 신기해. 근데 여기서 제가 제일 궁금한 건 다른 게 다 발전해도 가장 중요한 거는 전기차에는 배터리인 것 같거든요. 맞아요. 용량도 전에 77kW에서 84.5kW로 많이 커졌고. 게다가 배터리가 이번에 4세대 최신형 셀로 바뀌었어요. 배터리 용량이 커졌으면 충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잖아요. 걸리는 시간이 18분으로 똑같아요. 이제는 훨씬 더 안정적이고 여유롭게 배터리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가 이번에 부산에 갔을 때 부산 모빌리티 쇼에서 캐치 494라는 게임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게임에서 알려주는 내용이 한 번에 충전으로 494km까지 갈 수 있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던데. 맞아요. 이전에도 EV6는 사실은 주행거리가 긴 차 중에 하나였어요. 바디 스타일이 공기역학적으로 생겼잖아요. 쿠페형으로. 거기에 배터리 용량이 커지고 배터리 성능이 좋아지니까 이제는 거의 500km를 실제로는 달릴 수 있는 그러한 배터리 성능을 가지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요약이 한 방이 되겠죠. 오 깔끔하네요. 저희가 지금까지 일반 EV6와는 사뭇 다른 EV6 GT 라인을 살펴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걸 빼먹을 뻔했어요. 정말? 뭐예요? 바로 가격인데요. 가격이 기존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사실 신형 EV6는 정말 많은 게 달라졌거든요. 그런데 가격이 동결되었다. 그거는 가격이 내린 거나 마찬가지라는 뜻이에요. EV6는 기아 전기차 라인업의 중핵이에요. 제일 중요한 모델. 근데 이 중요한 모델이 이렇게 새롭게 그러면서도 자기 색깔을 지키는. 거기에다가 가성비까지 더 좋아지는. 그런 거를 삼박짤 갖췄다는 게 이번 신형 EV6가 보여주는 진정한 가치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신형 EV6를 보면서 또 연말이 되면 얼마나 세계적인 상들을 휩쓸지 굉장히 눈에 아는 거리입니다. EV6 GT 라인뿐만 아니라 많은 차들 많이 기대하시고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궁금한 게 있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낱낱이 파헤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시승할 기아였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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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